형, 거리 조절 못했는데도 나? 어떻게 마이프한테 감찰을 받지? 레이던이?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니, 뭐야! 아, 내 눈! 나는... 나는... 2레벨 개고를 까마에 잊지 않았는데 야, 곧쟁이 너무 많다 괜찮아, 이거 괜찮다 괜찮아, 이거 민현이 너무 간나와 오! 어, 지금 죽어요! 오, 지금 죽어요! 오, 지금 죽어요! 죽었다! 왜 갔어! 아, 야, 잠깐만! 야, 야! 야, 이거 한 번 더 다시 해주라! 야! 약간... 이건 안 됐잖아, 순식아! 그렇죠? 이거 한 번 더... 한 번 더 다시 해주면 안 돼! 어? 선생님? 어? 이거는... 미니언한테 맞아 죽을 거야! 내가 이긴 거야! 진짜 6렙 찍으면 내가 죽을 거야! 진짜 죽을 거야! ㅆㅂ! 너, 나쁘지 않게 됐어! 아, 나쁘지 않게 됐어! 아니, 저거에 속으면 안 돼. 나한테 알게 됐어. 아니야, 아니야. 야, 너 뭐해? 어, 나 이게 안 됐어. 형님, 형님, 이리 해. 말로 해요, 자기 말로 해요, 말로 해요, 말로 해요. 내가 캣스 할 수 있었는데 너 봐줬다고. 형이니까 봐준 거야. 지금 이거 끝났어요. 알아, 알아.